많이 나와주세요 이시윤 팀부터 다같이 간다 간다 인사부터 갈게요 하나 둘 셋 아이고 귀여워 우츄츄츄 바로 무대 준비할게요 조금 뒤에서 시작하자 무대에 떨어진다 옳지 뮤직 큐 에이 나이스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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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는 우리 줄이 그냥 흐른 많은 모저를 순 거죠 네 난 너한테 하루 머리 엊 bitterly 이 세상 너만 하면 돼 Baby, only your soul I'm gonna I'm gonna I'm gonna I'm gonna 결국에는 날 서른 없겠어 안일치지 분위기 changing 이 노래는 이 노래가 너무 좋지 하늘은 나를 영원히 만들 지낸 시간이 억울해서 자꾸 눈물이 흐르지만 끝이야! 하늘은 황런히 달래진 나 보여줄게 훨씬 더 예뻐진 나 아무처럼 사랑하는데 떠난다 때문에 울지 않을래 하나! 끝난 달만한 내 생각엔 너무나 행복한 날 내 웃지도 슬퍼지 않아 물러지지 않아 우리 달이 비와 나라라라라 고! 따뜻하게 너를 맡겨도 정상들은 알찬 보혀도 하늘은 내 가르침지만 내 모두 날 보람아 부염리라면 널 만나면 내 것이 굳어서 널 놀란 네 모습 뒤로 이제 누가 누가 걸어가려고 해 보내고 있을게 너랑 지내 이제 훨씬 더 예뻐진다 반절한 사랑 때문에 아름다운 느낌을 해 너랑 지내 너랑 지내 너랑 지내 너랑 지내 너랑 지내 너랑 지내 너랑 지난랑 멍너지지않아 포라이 처음에 동작 아이 잘한다 두들 다음 갈꺼야 그래 너랑 잊어버려 저도 지워버려 후오오오오오오오오 고맙습니다. 감정 Negan 오 감동 영기 다같이 소리 찔러 정말 멋있는 무대를 보였 나잉걸스였습니다 다같이 수고하셨습니다. 천천히 계단 내려올게요. 나잉글스 잊지 못할 것 같아요. 소녀시대보다 더 아름다웠어. 너무 잘했어요. 계단 천천히. 친구들 천천히. 두 번째 무대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 무대 김민서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. 김민서팀 출석체크. 하나 둘 셋. 해석 드리면 1등 하고 싶대요. 이런 얘기였습니다.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. 준비 마치 꿈에도 나무 같았어 신이 곱게 빚으면 한 송이 예쁘고 사라지지 마 달라지지 마 내가 너를 좋아해도 nobody knows 다른 여자를 봐도 nobody's like you 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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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찌질이 머저리 버저리 뭐 하나면 돼 예아 세이 네 오케이 문제가 뭐야 뭐야 불러도 벗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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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뭐야. 왜 이래. 왜 이래. 모음탕이야. 뭐야. 좋아 준비 그래도 enjoyed play Lucas 아이예. 아이예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시 아예 아예 ... LaTong 오케이 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슬쑤고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천천히 여기로 나올께요 아 잘했어요 티셔츠는 밑에 있으니까 찾아 가면 됩니다 아 잘했어요 자 여러분 세 번째 무대 바로 가기 전에 세 번째 무대는 솔로 노래라고 합니다 우리 남자친구가 혼자 나와서 노래 제목